지금부터 알레이나가 정말 추천했던 터키 최고의 이색 목걸이입니다 이거 굉장히 궁금한데 이 안에 있습니다 냄새를 한 번 쓸 수 좀 맡아보세요 저기 저 이스탄불에 길거리 음식이 있죠 아 길거리요? 길거리 음식이래요 샌드비치네 빵인데? 뭐야? 안에 뭐가 들어있어? 샌드위치인데 이 안에 재료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샌드위치 재료하고 좀 다릅니다 이 안에 재료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? 혹시 막 특이하게 타조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? 타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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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염소 염소 자 그러면 한 번도 보면서 지식을 하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육안으로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자 봤어 우와 자 차려 차려 무슨 고기? 무슨 고기? 무슨 고기? 많이 먹어본 거 같아요 아 많이 먹은 거 같아요? 자 우리 태경분 많이 먹어봤대 이걸 토끼 음식인데? 많이 먹어보진 않았어요 뭐요? 그래 성훈이 어때? 아니 그걸 먹어면 안 돼요 중간 부분을 먹어야 돼 그래 그래 빵 고기 우와 무슨 고기일까요? 자 성훈이 어? 무슨 맛일 것 같아요? 고기 안 먹었어요 고기 고기를 줘야죠 고기를 주셔야지 아 고추만 줬다니까 고추만 줬다니까 정말 답답해서 탈진아 뭐야? 어때? 무슨 맛인지 자 요거 한번 야 아 한번 이렇게 쭉 가볍게 탈진 말고 아 참치 참치 어? 참치야? 참치야? 참치? 이게 뭐예요? 참치 아니야 참치? 참치 아니야 참치 아니야 참치 아니야 먹어봐 생선 종류인데 자 우주 먹어봐 우주 한번 맞춰볼게요 우주 잘 맞춰봐 우주 뭐 같아? 생선 종류 우주 먹을 것 같아요 간치? 연어 연어? 연어? 입에서 할 때 고등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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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등어요? 고등어 맞았어요 고등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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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고등어 샌드위치 고등어는 고등어 샌드위치예요 자 여러분 고등어 샌드위치예요 샌드위치예요 어머어머어머어머 아니 고등어는 그냥 자반고등으로 해가지고 그냥 접시에 올리고 먹다가 빵이 집어넣어가지고요 오오 반겨워 고등어 샌드위치예요